앞뒤로 갈게요 네 자, 습득 골지 튀어 한 부분이요 아 네 자, 탐이 자,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여기는 여기는 망치질을 하고 있고요. 보시면 아무 점수 일을 갖게 되면 이렇게 망치질을 하는게 아니라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자기의 몸이 쓰러질 부선에 놓였을 때 자기가 몸 앞에 사장에 부정시키기 위해서 네 앞쪽에는 머리 푸는